자 오늘 은혜받고 승치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돼서 함께 우리 합도 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애국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은 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뭄보구마의 시작입니다 먼저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죠 내일이 연휴부터 시작이지만 오늘이 벌써 고향 가는 사람들도 오후 되면 많아질 거고 오전부터 새벽 지금 재단을 보니까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다 금주 강단 말씀이 화평의 보공공동체인데 화평의 보공공동체를 이루는 가문 캠프가 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직접 세우신 그 기간이 바로 가정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이 화평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에서도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자는요 기를 쓰고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대적 마귀 이 마귀는요 가정 가문을 깨려고 이미 벌써 들어와 있을걸요 자리 잡고 일가 친척 배후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특히 허감이 센 가문은요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내가 지금 공격을 받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추석 명절에 각자의 가문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 가문 살리는 가문 캠프의 응답을 받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주권합니다 첫째는요 가문 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워낙은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되게 읽기가 힘들어요 그대로가 아니고 그대로 말미암아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기건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갈 때 생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요 애국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뺏어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냐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요 영점 문제가 있었는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요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장세기 12장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한 번도 속이죠 장세기 20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반복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요 이 거짓말하는 영점 문제는요 후손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점점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놀랍게도 아들 이삭 또한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상세기 26장 보면 똑같이 아내를 아내 리부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사실 사라는요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이 50% 정도였어요 그런 반면 이삭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때는요 이 말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아예 이름 자체가 뭐죠 속이는 자 거짓말장입니다 또한 삼촌 나반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 가문이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가중되고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도치 않는다는 거죠 후대들은 더 큰 문제는요 후대에게 내려가면서 가문의 영적 문제는 더욱 배가 되고 정진되어 후대는 더욱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말세가 되면 더 악해집니다 지말세는 이 악한 세대가 더욱 악한 세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줄에 보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문의 흑암을 보면서 꺾지 않으면요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부부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저속의 상태 중에 영적 대물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어떻게 해요?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자네의 구원 자체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지만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요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네의 신분과 고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실패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거 다 훔쳐가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그냥 자고 있으면 자 그럼 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도둑이야! 라고 소리만 쳐도 돼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죠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소리만 쳐도 도망가는 겁니다 소리만 쳐도 요한복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은 영적 도둑입니다 이 영적 도둑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문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도둑 사탄 마귀가 가문의 흐름 속에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의 영적 문제는요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고요 이미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금을 알고 나니 우리 집 가문과 남편의 가문이 보였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다투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 동성하고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일가 친척들이 모여도요 이모, 애삼촌 만나기만 하면 좀 좋았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완전히 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얘기를 안 하고요 또 하였다가 이런 걸 반복을 했어요 당시 우리 부모님들 성격은 부모님 엄마가 안 맞구나 저렇게 안 맞는데 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친척들은 우리 집은 너무 별로구나 뭐 이런 집이지? 그냥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탈출하는 목적이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이가 28에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 막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서울까지 왔죠 그런데 삶은 완전히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결혼했으니까 그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우리 집안의 문제가 저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 집안의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지 성격이 아 차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 남편하고 맞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에게 내려오는 이미 내려와 있는 미움의 영 싸움의 영, 무시의 영, 이간의 영 이런 것이 이미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집은 뭡니까? 우울, 자살 지금 우리나라는요 1위라고 합니다 자살 1위 폭력, 폭언, 담명, 가난, 질병, 실패, 무능의 영, 교만, 식이질투, 이혼, 음란, 중독 등등 알고 있지만 내 가문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복음을 모르고 영적 눈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40, 50대에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남자들이 오래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전보러 가고 그죠? 부속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안되면 국까지 하잖아요 자, 사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운명 속에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가문의 영적 되물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탄은요 가문의 가장 약한 것을 잡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인 줄 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판이 되고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 흐름을 끊는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말미암아 저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적 문제의 그 깊이를 가문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자, 이번 추석 명제를 통해서 가문의 흑암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가문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가문의 흑암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조직입니다 다니엘 10장 13지를 보면요 바사국 군주라고 해서 페르시아 즉 바사국가를 담당하는 국가 흑암이세요 국가 귀신 자, 누가 봉 8장에 보면요 그라사인의 땅에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을 담당한 흑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놀랍게도요 귀신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집으로 이라고 합니다 내 집 이처럼 흑암은 가문의 또아리를 들고요 그 온 집안, 온 집안을 대대로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흑암 조직은요 개인과 가문을 어떻게 문을 찔를지 해의를 합니다 해의를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면요 이 마귀를요 강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 이 강한자 화감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자이신 그리소를 주신 것입니다 강한자의 이 흑암은요 더 강한자인 예수 그리소만이 결박할 수 있고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와 지향의 이 대물림을 꺾고요 가문을 살리는 응답은 오직 그리소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름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정시키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소를 이 그리소를 붙잡고요 이제 가문의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소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강한자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범위의 예수를 끊으신 참왕 대신 그리소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문의 흑암이 역사하는 그 원인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신 참재당 대신 그리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합평하게 하신 참신지자 대신 그리소이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가문의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뜨고요 그 범위의 역사는 흑암과 구체적으로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셔야 돼요 고린대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암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흑암을 치면 안 됩니다 타겟을 맞추어 흑암껍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흑암과 싸우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소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소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소의 이름 앞에 흑암은요 벌벌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소의 이름은요 하나님 주신 열쇠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한복은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가난해요 실패해요 이간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포기 낙심 중독 각종 제사 끝끝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거짓말하게 되는 영적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냥 대신 그리소를 체험하게 되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면서요 열두 집화를 통해 성규를 준비하게 되며 요새벡에 이르러서는요 애국과 세계 성규를 하는 가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요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재창조되어 자손대대로 은약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여운계를 부르신 이 다라빵하는 예수가 그 쓰는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요 이 영적 눈을 뜨고 사소하게요 가족끼리 감정 이런 상하게 하는 거 육신의 싸움 하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재창조되어 화평의 전령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미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금주감낭 말씀을 통해서요 단임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침묵하거나 속삭이지 말고 외치는 자라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와 자녀를 실패시키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과 싸울 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문 복음아는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일 힘들고 어렵죠 너무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다가 지쳐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키입니다 온전한 계획은 금요강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적 계획하면서 요하스 왕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다 제사장 요야다시 죽고는 지속을 못했습니다 지속적 개혁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멘토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외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가문 복음아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가문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가문 살리는 힘인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가문 성교사 가문 캠프하는 그래서 전도와 성교의 명문 가문으로 재창되는 최고의 응답을 리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을 성삼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가문을 살릴 파수꾼으로 가문 성교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가문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가문을 살릴 최고의 힘을 공급받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선포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다 체험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이 합형의 전령사로 가문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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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